4부작 시리즈 만화 4부작 시리즈 강독이 타짜 신의 손을 만든다고 하니까 전편의 감독이자 표현명의 광고에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타짜 1편을 보기 위해서 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한창 시나리오를 쓸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영화를 봤고 나중에 감독에서 제한영화에서 평을 쓸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마침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답성되었죠. 과속 스캔들, 써니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바라내셨다는 걸 전해서 검증이 됐잖아요. 리더로서 굉장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. 조용조용히 현장을 지휘하고 자기가 원하는 씬을 만들어내고 제가 디테일 강의라고 부르는데요. 자신이 연출하려고 하는 그 씬이 정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. 머릿속에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같고요. 항상 그 젠틀함을 잃지 않으셔서 그게 너무 좋아요. 배우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쏙쏙 표체에서 그 씬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담이 가득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카메라가 가운데서도 올 거예요. 카메라가 돌았을 때 딱 비례하면 이렇게 한 단어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.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찍을 거예요. 지금 한 판을 끊어 바꿔치기 가보자